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자, 우리 N수생을 위한 퀘스트를 하나 찍었습니다. 현장에서도,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도 선생님, 꼭 고3 학생들만을 위해서 찍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험 대비 기간 고3 학생들 할 때 우리도 뭔가 필요합니다. 라고 학생들이 꽤나 많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재수정규반에 7년 동안 있었거든요. 신촌 메가스터디에 있었는데 지금 딱 4월 말, 5월 초 있죠? 딱 요 타임이에요. 첫 번째 오는 타이밍, 초심을 잃을 때가 됐습니다. 보통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 5월 초가 조금 세게 와요. 보통 대학 입학한 학생들이, 친구들이 축제 놀러 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기분이 싱숭생숭해집니다. 그러다가 여름방학 때 또 한 번 세게 옵니다. 보통 초심 잃을 때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초심이잖아요. 잃을 때가 된 거 맞아요. 단식 우리는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고 특히나 요즘에 이런 느낌 드는 학생들 꽤 있을 겁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공부 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재수 정규반이든 우리 러셀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독재를 하는 학생이든 간에 보통 재수 작정하고 초반에 정말 미친 짓이 공부를 합니다. 열정적으로. 그런데 지금쯤 딱 되면 그냥 공부는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성적이 물론 올라간 학생도 있지만 성적이 이렇게 많이 생각보다 올라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이런 느낌들이 와요. 이제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이게 올 타이밍이 지금 타이밍인 건 맞아요. 우리는 4월 말 5월 초에 무조건 다시 일어놔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6평입니다. 6평 한 달 남겨놓고는 정말 중요한 게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도 알긴 해요. 6평 성적이 수능 성적이 아닌 건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우리가 N수생계의 문제예요. 제가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작년 수능과 올해 6평이 성적이 만약에 똑같이 나온다면 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 집에 아예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재수를 작정하고 미친 듯이 공부를 했으면 그만큼 일단 성적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4월 말부터 5월 초 정도까지 5월 뒤에 거는 다른 케이스가 나갈 거고요. 우리 N수생들을 위한 공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세 가지인데 첫째, EBS 공부 밀린 건 있으면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3 학생들이 내신 공부 들어갈 때 보통 한 2주, 3주 정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2, 3주 동안을 정말 알차게 보내야 돼요. 고3 학생들이 그때 내신 공부하느라고 이제 수능 공부를 못 할 때 여러분도 만약에 매너리즘 빠져서 공부를 안 하면 사실 N수생과 고3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N수 작정할 때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야, 고3 때 우리가 너무 안 했으니 그래, 수능은 N수한테 못 이기지.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재수하자. 이런 마인드였을 텐데 만약에 똑같은 마인드라면 바뀌는 게 없을 테니까 그럼 제가 계산을 한 번 해봤습니다. 우리 연구실장님하고 저하고 계산을 한 번 해봤는데요. 수능 특강 영어 영역, 영어 독해 연습, 수능 완성까지 이제 공부할 필요 없는 지문들이 있죠. 예를 들면 목적, 심경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 안 해도 되고요. 그래프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장문 독해, 특히나 43, 44, 45번은 연계될 수가 없는 문제니까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로 질문을 빼고 계산을 한 번 해봤어요. 수능 특강 영어 영역은 약 180개가 나옵니다. 영어 독해 연습은 160개가 나옵니다. 수능 완성도 180개가 좀 안 나와요. 그러면 넉넉잡고 180개씩을 계산을 한 번 해봤어요. 그래서 책마다 딱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하루에 매일 하루에 매일 세 지문씩 공부를 하면 정확하게 180일 이내에 공부 다 끝납니다. 싸그리 끝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밀렸다고 하는 분들 있죠. 밀린 이유는 알아요.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영어가 이제 조금 약한 학생들 영어 해석이 약한 학생들은 자기도 자 이제 열정적으로 나도 이제 EBS 공부해볼까라는 마음을 가졌겠지만 막상 이게 뭐 한 8강, 7강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 그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중간에 그냥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린 건 저도 알고요. 또 하나 물론 게을러져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뭐 하루 이틀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밀린 일이 발생한 건데 이론적으로 하루에 딱 3개예요. 거꾸로 얘기할게. 3개를 공부하지 않았으면 잠을 자질 말아야 돼요. 나 무조건 3개 씹어먹고 잠을 자겠다. 이런 목표라면 무조건 180일 이내 모든 EBS 교재는 다 끝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캐스를 5월 첫 번째 주에 봤다고 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한 번도 앞에 걸 공부한 적이 없는 거야. EBS 공부를 한 번 안에 했다가 5월 1일 첫날 공부 시작한 거야. 그러면 정확하게 10월 말에 끝나겠지. 자 5, 6, 7, 8, 9, 10. 물론 수능까지 빡빡해요. 그런데 EBS는 그렇게 3개씩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자 이제 문제풀이 공부 내용을 추가적으로 공부하시면 공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아예 입에 수능특강 영어 유역을 공부를 안 한 건 아닐 겁니다. 어느 순간에 하다가 멈춰진 상태거나 공부 빵꾸난 게 있는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인드 있죠. 나 3개씩은 하는 거 맞는데 빵꾸낸 거 빵꾸난 거 중에서 나 하루에 2, 3개씩은 더 하겠다 매일 이런 마인드로 한 3주 정도를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3주 정도를 첫째 자 우리 다시 다 잡을 때입니다. 내가 지금 매너리즘에 느꼈다. EBS 공부가 빵꾸났다. 지금 당장 2, 3주 안에 고3 학생들이 내신 공부하는 이 기간 안에 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둘째 선생님 저는 사실 EBS 꼼꼼하게 예복습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저 예를 들면 러셀 다니는데요. 아니면 더 저 무슨 재종반이 있는데요. 아니면 독재하는데요. 저 독재인데도 선생님 뭐 인강 보면서 또는 다른 선생님 인강 보면서 매일매일 꾸준히 진동하고 있습니다. 학생 있어요. 물론 밀린 학생이 더 많아요. 혹시든 이런 학생이 더 좁고 만약에 이렇게 쓰면 정말 훌륭하게 잘하는 학생 맞습니다. 그러면 자 딱 이 마인드 고3 학생들 공부하는 내신 기간 동안 우리는 뭘까 EBS 예복습은 계속 하시는 건 맞는데 근데 아까 말했어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으면 안됩니다.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죠. 제가 강추합니다. 고난도 해석 공부를 좀 하세요. 자 고난도 공부 선생님 제가 문장이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한 문장이 작년에 여덟 줄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작년 기출 문제는 선생님 제가 세 줄 네 줄 다섯 줄 막 넘어가다 보면 단어만 기억나고 머릿속에 뱅뱅 돕니다. 그러니까 문 말이 파악이 안 돼요. 라던가 선생님 제가 네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넘어가면 어떻게 됐으니 끼영끼영의 학생을 하는데 제가 너무 속도가 느려서 시간 안에 아 모의고사 볼 때마다 문제를 못 풉니다. 저한테 20분만 더 주면 거의 무조건 일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이라면 자 딱 이 마인드 EBS 예복습은 계속 하되 고난도 구문 내가 잡겠다. 3주 동안에 고3 학생들 내신 내비 기간 동안 나는 그 공부를 잡겠다를 추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마인드로? 중간고사 마인드로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선생님 그럼 제가 고난도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내용으로 할까요? 궁금하시면 저희 이제 Q&A 올리시면 우리 연구실장님하고 우리 연구진이 답장을 해드릴 거야. 학생한테는 어느 정도 해석 뭐 실력이면 자기의 상태를 얘기하면 저 몇 등급이고 어느 정도 해석이 약하고 뭐 속도가 느리고 자기 상태를 말하면 어 우리 연구팀에서 답을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고난도 길고 복잡한 문장 해석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 3번 이건 이제 5월달 얘기인데 6평전 D마인 4주 이거는 등급과 관계없이 무조건 문제풀이 공부 들어가야 돼요. 자 제가 이제 현장에서도 말했던 내용인데요. 학생들 중에 이제 좀 오해를 한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5등급인데 제가 지금 문제 푼다고 도움될까요? 제가 문제 푸는 것보다 지금 해석 공부하고 어휘 배우는 거에 집중하고 EBS 공부하고 집중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제가 매해 질문을 받습니다. 매해 받아요. 매해 똑같이 얘기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 목표가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1, 2등급 학생도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자기가 5등급이었어. 아니면 4등급, 5등급이었어. 자기도 해석이 약한 거 알고 속도가 느린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럼 어떤 문제 풀이 공부를 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한 달 동안에 공부할 내용은요. 6평은 무조건 중요하니까 자기 목표 등급을 설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5등급이야. 나 이번 6평에 3등급은 맞춰야 됩니다. 저 그래야 집에 들어갑니다. 좀 잔인하지? 선생님 저 4나 5번 집에 못 들어가요. 진짜 우리는 N수기가 가능하다니까. 자기가 5였는데 3, 1공부 목표로 둘 거 아니야. 그러면 해석 공부만 해갖고 3이 안 나와요. 왜? 어차피 시간이 부족해서 자기가 해석 능력이 발전했어도 문제 못 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3등급이 5표면 딱 정해집니다. 내가 한 달 동안에 무조건 킬러 문제는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 대입 파악과 요양문과 아니면 무관문과 나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추고 들어간 연습을 하겠다. 또 빈칸을 무조건 버리면 안 돼요. 빈칸도 풀어야 될 빈칸과 속된 말로 나중에 시간 되면 버릴 빈칸이 있어요. 보통 30일, 30일은 선생님들이 별로 풀라고 이제 추천을 합니다. 자기 등급 목표에 맞는 문제풀이를 해야 돼요. 전 지문을 다 풀라는 공부가 아니라 버릴 문제와 풀 문제 먼저 풀 문제 나중에 풀 문제를 구분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6평에 자기가 원하는 목표량의 점수가 나옵니다. 자기가 2등급이에요. 우린 간단하죠. 고난도 킬러 문제 잡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등급과 관계없이 6월달에 오해하지마 6월달에 EBS 공부 계속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문제풀이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야 6평에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마흔 학생이 오해를 하는 게 이거예요. 문제풀이가 이제 무슨 뭐 스킬이라고 얘기하는 무슨 야매를 가르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그 어느 학생도 전 지문을 완벽하고 깔끔하게 선생님처럼 해석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제 캐스트 안 보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처럼 완벽하게 해석 못한다 말이야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근데 왜 이런 마인드일까 오해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수능은요. 번역과 시험이 아니에요. 전 지문을 완벽하게 해설지처럼 해석해야지 답이 나오는 문제가 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형별로 나눠 놨잖아요. 유형별로 물어보면 포인트가 달라요. 답의 근거를 찾는 거고 오답을 지우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6평 전에는 무조건 요 공부는 하나 자 혹시 지금 딱 우리 4월 중순 4월 말 5월 초까지야 고3 학생들 내신 내비 공부한다. 나 지금 매너리즘에 좀 빠진 것 같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다. 딱 요구만 끼웁시다. 우리 고3들처럼 공부합시다. 고3의 마인드 있죠. 나 중간고사 본다는 마인드예요. 5월 첫 번째 주 5월 5일까지 할게 자 5월 5일 날이 우리는 그냥 시험 대비 기간 마지막 날이다. 나 EBS 빵꾸난 거 있으면 무조건 메꾼다. 둘째 자 난 EBS는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럼 나 고난도 한번 해석 공부 하나 해보자. 길고 드럽고 복잡한 문장 한번 씹어먹겠다. 3주 동안 이렇게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수능 아니에요. 6평부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N수 학생들 자 아시죠? 저 재종만 출신이고 진짜 인생 사랑합니다. 꼭 올해 크리스마스만은 따뜻하게 보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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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